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린 분명히 맺어진 짝이라고 평생을 둘이서 함께 하자고 했죠 그 말대로 네 말대로 믿고 있었기에 갑작스런 이별의 말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요 그때 보네요 너무나 아프지만 나는 그대가 맞는데 그댄 내가 아니라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맘을 굳게 먹어봐요 나는 그대가 맞는데 그댄 내가 아니라기에 우리는 아니라기에 슬퍼요 내게 했던 모든 말들이 정말 거짓은 아니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면 자꾸 마음이 아끼고 말하고 했죠 내 곁에서 힘들어서 자신이 없다고 힘들어서 사랑마저씨가 이제는 남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때 보네요 너무나 아프지만 나는 그대가 맞는데 그댄 내가 아니라기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맘을 굳게 먹어봐요 나는 그대가 맞는데 그댄 내가 아니라기에 우리는 아니라기에 슬퍼요 나는 그대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대가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대가 맞는데 그대가 맞는데 나는 그대가 맞는데 그대가 맞는 것 같아요